한국과 미국이 서로 인도를 요청하는 국제적 범죄자가 있습니다.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입힌 권도영 전 테라폼레스 대표 얘기인데요. 이 권 씨를 어디에 보내느냐를 두고 몬테넥으로 전현직 장관들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.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윤 기자 먼저 권도영의 코인 사기 행각부터 짚어볼까요? 네, 미 스탠퍼드대를 나온 권 씨는 지난 2018년 테라와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며 코인업계의 해성처럼 등장했습니다. 1테라는 1달러의 가치를 갖는다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홍보하며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 상당의 코인을 발행했습니다. 하지만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폭락하자 회사를 접고 도피했습니다. 권 씨는 싱가포르, 아랍에미리트, 세르비아를 거쳐 지난해 3월 발칸반도의 소국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건을 사용하다가 체포됐습니다. 그 직후에 한국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우리나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행이 결정이 된 거죠? 네, 몬테네그로 보등법원은 지난 21일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러자 권 씨는 즉각 한국에 보내달라고 항소했습니다.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?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. 소국인 몬테네그로 입장에선 한국보다 미국에 보내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는 겁니다. 여기에 몬테네그로 여야 간 갈등도 한몫했습니다. 전 정부와 현 정부는 서로 상대방이 권 씨의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먼저 전 정부 법무장관의 발표부터 보시겠습니다. 권 씨 국적이 한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.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한 법원 판결 직후 밀로비치 현 법무장관은 코바치 전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는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지금 불안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 권 씨가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줬다고 옥중 편지를 보내서 당시에 정계가 술렁이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군요. 그런데 권 씨는 왜 미국을 가기 꺼려하는 겁니까? 경제사범에 대한 미국의 처벌이 우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입니다. 미 법원은 폰지 사기로 유명한 버나드 메이더프에게 징역 150년형을, 다단계 금융사기범 앨런 스탠퍼드에겐 징역 110년을 선고했습니다. 반면 우리 법원은 5천억 원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 펀드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고, 1조 원대 금융사기를 벌인 IDS 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 게 더 낫습니까? 국내 투자자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. 우선 국내로 송환되면 피해 변제에 도움이 될 거란 주장이 있습니다.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. 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피해 구제보다는 권 씨가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.